네 좋습니다. 그러면 마산에 여러분들과 할인드시티 함께하고 있는데 이 좋은 기 받아가시라고 박군이 기분 좋은 날 뭐 해야죠 여러분? 네 소주 아니라도 됩니다. 식혜도 괜찮고 아메리카노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과 함께 박군 반찬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왜 한 번 맞죠? 한번 했던 춤 caso 처럼 Dee and Geek 월요일은 원래 먹은 날 화요일은 바나나일까 국실 한 잔 먹임을 다 한 잔 금요일은 붉은 이니까 내도록 한 잔 어때요 아저씨 한 잔 해 한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오늘밤 나와 내가 한 잔을 여행 한 잔 해 두 잔 해 세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내가 송단 한 잔 해 자 벽축 갈게요 다같이 한 잔 해 한 번 더 다같이 한 잔 해 한 번 더 다같이 한 잔 해 시키래자 한 잔 빼자 다같이 한 잔 해 우울치 해물 화장 시원 한 잔 주세요 최고 한 잔 어때요 다같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오늘밤 나와 내가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두 잔 해 세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내가 송단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두 잔 해 세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내가 송단 한 잔 해